나 시 한 편 더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? 시? 시를 또 썼어? 응. 자꾸 시상이 막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. 그래? 그럼 한번 읽어봐. 알겠어. 그 전에 이 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난 야구 때문에 상처를 받은 한 마리 짐승이니까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거야. 그럼 들어봐. 제목. 그르렁. 구. 기. 보. 여. 오케이.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. 지금 위험해. 소. 던저러스.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. 큰일 나. 나도 날 몰라. 아우! 이제 조금씩 사나워진다. 나 그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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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나 그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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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너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. 어때? 오! 좋은데! 느낌 있다! 그치 그치! 아! 나 진짜 씨에 재능이 있나 봐. 한 편 쓰는데 30분도 안 걸린다니까. 오! 오! 방금 또 떠올랐어. 하! 빨리 가서 씻어야지. 야야 브라더. 이번 거는 좀 괜찮지 않냐? 괜찮기는 얼어 죽을. 저 엑소 그르렁이잖아. 그르렁을 그르렁만 바꾼 거구만 무슨. 어쩐지. 듣는데 어깨가 막 들썩이더라고. 누나 쟤 계속 저렇게 놔둘 거야. 그럼 어떡해.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.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른 척해 모른 척.